정부가 미래산업에서 1등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K-배터리 발전 전략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2030년도까지 배터리 산업에 4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게 됐는데요. 정부 역시 대규모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에 나섰습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정부가 오늘 오후 LG에너지솔루션 충북 오창 제2공장에서 2030 2차 전지 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발표한 K-반도체 전략에 이은 미래 핵심 기술 지원책입니다. 핵심은 정부와 기업의 전방위 지원입니다. 먼저 K-배터리 3사와 소재부품장비업체 30곳 등은 2030년까지 총 40조 6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이 중 20조 1천억 원은 차세대 2차 전지 R&D에 투입됩니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대규모 R&D와 세제금융 지원에 나섭니다. 전고체와 리튬황, 리튬금속 등 차세대 2차 전지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기술 개발에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총 3,066억 원을 투입합니다. 또한 차세대 2차 전지의 연구실증을 종합지원하는 차세대 배터리파크도 2026년까지 구축합니다. 이외에도 800억 원 규모의 2차 전지 R&D 혁신펀드를 조성하는 등 2차 전지 핵심 기술을 반도체와 함께 국가 전략기술로 지정합니다. 전략대로라면 10년 후 우리나라의 2차 전지 매출액은 166조까지 커질 전망입니다. 또한 관련 소재부품장비 매출액도 14배 이상 상승하며 글로벌 2차 전지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정샘입니다.